안녕하세요. 엑소곡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일본은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을 탈출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지금 5월 29일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5.6이 아주 강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도 20km로 매우 얕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계속 중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번 지진은 지바현,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사이타마죠. 사이타마현, 그리고 여기 도츠키현, 그 다음에 후쿠시마, 미야기, 여기 야마가타입니다. 야마가타현까지 계속 지금 이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여러 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바현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타마, 사이타마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츠키현, 그 다음에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5.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5.3의 강진이 맨 처음에 8시 21분에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도 지금 보시면 지바현이라든지 도츠키현, 후쿠시마, 미야기엔 영향을 주고 있죠. 두 번째 지진이 또 5.0이 났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도츠키현과 후쿠시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지금 5.3일 이바라키현 났죠. 5.3일 이바라키현 났고 5.7일 또 이바라키현 났습니다. 그 다음에 5.9일 이바라키현, 5.11일 또 이바라키현, 5.15일 또 이바라키현, 5.16일 또 이바라키현, 5.20일 또 이바라키현 지진이 났죠. 계속 지진이 났습니다. 5.24일 역시 이바라키현. 5.24일 또 한 번 이바라키현 앞바다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5.26일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또 지진이 났죠. 5.29일 오늘 지진이 이바라키현에서 지금 세 번 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바라키현의 이런 지진들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단지 이바라키현의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결국에는 도쿄와 후지선을 건드릴 것을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영향을 지금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이타마와 사이타마현과 도쿄,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당연히 이 야마나시, 야마나시와 그 다음에 이 시지오가, 시지오가가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스루가만에도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이게 일본 간도와 수도권 전역의 대폭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가미 트라프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되면 사가미 트라프에도 영향을 주면서 결국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이즈반도와 이즈반도와 사가미 트라프에도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난카이, 도랑카이, 도카이,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일본의 지진이 대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다시 4월 7일 날 대만의 지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대만의 요나쿠니와 대만의 요나쿠니와 일본의 요나쿠니와 대만에서의 화련이 이란에서의 4월 7일부터 지진이 하루에 4,5월 시작하면서 그 지진이 요나쿠니와 이또만 낮에 뮤쿠니에서 결국에는 도까라를 쳐가지고 지금 구마모토로 치고 올라왔죠. 이 구마모토까지 치고 올라왔으면 지금 제가 지도를 조금 더 크게 해보면 구마모토로 치고 올라온 이 지진이 결국에는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지금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도쿄를 계속 치고 있죠. 지금 구마모토로 상륙하니 원래는 4월 7일 날 시작했던 대만의 지진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요나쿠니와 이또만 낮에 뮤쿠니와 도까라를 치고 이것이 먼저 상륙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 도쿄를 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시코쿠섬에 에이메이와 고치현, 카가와 도쿠시만을 계속 치면서 지금 간사이 지역 역시 계속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가지고 주부지방인 도야마, 기후, 나가노, 야마나시, 시조카, 후쿠이, 시가현을 계속 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간도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간도의 지진이 결국엔 큰 지진을 일으키면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야마가타 지역까지 이 도호구, 동북지역까지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대만에서 시작한 지진이 대만에서 시작한 지진이 요나쿠니 이또만 낮에 도까라를 치고 나서 계속해서 또 화산도 폭발했죠. 수완호세지마라든지 가고시마현, 큐시의 사쿠라지마 폭발했죠. 그러나서 지금 큐, 구마모토에 상륙을 하면서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와서 시코쿠와 지금 간사이, 주부, 간도를 치면서 도호구지역까지 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지역, 나가사키, 사가현, 후쿠오카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위에 거, 히로시마라든지 지금 이 야마구치, 시마네, 도토리, 지금 오카야마, 효고까지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전역에 지진이, 새해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대만에서 시작한 지진이 대만의 지진이 이렇게 한번 쭉 쳐서 도쿄도에 도쿄 23구와 도쿄 나마시를 치고서 도호구와 허쿠오카까지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최근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대만을 치고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10년, 5년, 3년, 1년 주기였던 짧으면 6개월 주기였던 것이 지금은 한 달 주기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2주, 3주로 다시 좀 바뀌고 무슨 얘기냐면 반복성을, 지진은 어차피 지진과 화산은 반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반복성이 과거에는 10년, 5년, 3년, 1년 주기로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 짧게는 2, 3주에서 한 일주일 주기로 바뀌면서 다시 대만을 치고서 또 도쿄을 치고 다시 대만을 치고서 도쿄을 치고 이런 식으로 반복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람의 피부도 한 군데를 계속 긁으면 3년 뒤에는 암이 생긴다고요. 계속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사쿠라지마 이 뭡니까? 이게 도까라열도와 사쿠라지마 이쪽을 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스와노세이지마 화산과 사쿠라지마에 계속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일본 대치진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 규마모토를 친다는 것은 또 뭡니까? 결국은 아소칼데라, 아소산을 계속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냐면 여기 그리고 중앙구조선 단층을 다 도쿄와 야마가타 저기 그 어디죠? 저기 시조과 아이치 지금 특히나 이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을 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이거는 도쿄를 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후지산을 계속 건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일본 전역이 폭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을 탈출할 수 있으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정말 빨리 탈출하시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